배워가지고 그거 불렀잖아요 그거를 봉사활동으로 어디있지? 그게 병원에서 병원에 그 여자한테 맞지? 웨딩이 있는가보나 들러리 들어가 좀 봐라 저 오른쪽 말이에요 자 한감만 쓴다 보겠습니다 천천히 가봐 천천히 가봐 가세요 가세요 다 브라이드 저기 메인 리포가 색깔도 다 색깔네 미니 비포 저 우리 그 우리 아줌마 가게 아줌마 아줌마가 왜 누구?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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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옷을 들러디들이 옷을 색깔을 딱 맞춰가지고 똑같은 색으로 근데 원래 들러디들 자기 돈으로 한다면서요 응 그 옷을 해주는데? 신부가 그래요? 신부가 다 해주는데 공짱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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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냥냥냥냥냥